네, 안녕하세요. 저스입니다. 반갑습니다. Cold-Blooded 라는 곡을 이름대로 Cold-Blooded 차가운 피, 멋있는 노래, 여자들한테 Cold-Blooded 라는 여자 멋있잖아요. 와, 이 언니들이랑 나랑 같이 다 뭉치면 너무 좋은, 멋있는 그림이 나올 것 같아서 대한민국 여자들 정말 최고입니다, 춤. 너무 잘해, 진짜. 질문이 뭐였죠? 진짜 자신감 노래예요. 나는 멋있게, 나답게, 이렇게 여러분답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. Cold-Blooded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요. 제시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좋죠. 혹 시원한. 무조건 1대2지. 이거 너무 우리 거다. 한국에서 들어본 적 없는 느낌의 노래였고 제시 언니 그 자체다. 제시 님이야말로 여성들이 하는 컴퓨티션에서 굉장히 강자잖아요. 제시만이 할 수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. 저희 오늘 하루 종일 저녁인데 저는 사실 하나도 안 질려요, 지금. 오, 와, 언니. 언니. 언니, 우와. 이거 뭐야. Street Woman Fighter 중에서 제이, 반대기가 제일 커요, 이 친구가. 저 라츠카이 제시예요, 여기. Bye. 옛날에 샌언니라는 앨범 작업을 앨범 작업은 저희가 안 했고, 끄려도 안 했고. 오랜만에 만나는데 역시나 그대로고. 언니, 음악 너무 좋고요. 언니만의 음악, 이런 색깔을 계속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에 좋은 기회 되면 저희 쿠카인버터 불러주세요. 제시, 섹시, 화이팅. 모든 글로벌 팬들이 모든 이 TV를 시청하는 제시의 새로운 트랙이 곧 출시가 될 것 같아요. 콜드, 블럿. 트랙의 퀄리티가 정말 놀랄 것 같아요. 뮤직비디오도 멋있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. 기대 많이 해주시고. 지켜봐주세요. 봐야 돼요. 이거는 I got it going on.